되는거야? 되는거야?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매드타운의 메인보컬 이건희입니다 네 지금 저는 타이틀곡 이제 제가 모니터 하려고 왔는데 이제 팬 여러분들께 제가 살짝 스포 해드리려고 합니다 살짝 들어봐주세요 여기까지요 되게 짧죠? 이제 매드타운이 곧 컴백을 해요 팬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더욱더 사랑받으려고 노력할테니까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드타운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투 매드타운 안녕